오! 화자 되게 많아 일본 팬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세요? 오! 이거 생겼다고 나 이거 꼭꼭집 좋아하는데 꼭꼭집 작은 거 작은 걸 찾아야 돼 신라면도 좋아하시지 않나? 신라면도 하나 사고 여기 음!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거 하나 꼭꼭있고 그리고 흑럼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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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카 감자 과자를 좋아해요 오! 포카 감자 감자 과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고구 고구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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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카츠 감자 과자를 좋아해요 꼬북칩이 어디있는데? 꼬북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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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웃기는데? ну 이거 맛있대 이거 한 다섯개 사서 그리고 이거 신 신 과자가 되게 유명하고 내가 먹고싶어지는데 갑자기 다섯개 쿠쿠다스 쿠쿠다스 자 이렇게 해서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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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 자 이제 일본 샵가는데 일본 팬분들한테 줄거를 다 사봤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과자들을 많이 샀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조만간 배아파요 안녕 샵가노플러스를 찾아주시는 고객들 여러분께 고객님 샵